최근 논란에 김밥집이 하루 휴업 후 사과문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과문은 사과가 아닌 키싸움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키싸움의 사과문을 본 이후 과거 해당 김밥집에서 음식을 먹어봤다며 후기 글이 트위터에 올라오며 화제인데요. 해당 김밥집은 여느 김밥집과는 조금 다르게 일반 김밥이 없고 주문 예약 후 김밥을 만드는 시스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매하는 김밥의 종류는 일반 김밥집에서 판매하는 한두 종류밖에는 없고 특색있는 김밥 종류와 롤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됐던 김밥 속재료를 빼는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만들 때 빼면 추가금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료를 빼는데 2천원의 추가금이 발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의문인데요. 추가 상세 내용은 앞선 영상 링크를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란 이후 다른 후기글들이 보면 본인도 여기에 갔던 데라며 큰 문제는 아니고 좀 이상했던 게 있었다고 말하였는데요. 후기 글을 쓴 손님은 김밥을 미리 주문해 놓은 상태였으며 예약한 시간에 픽업하러 간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픽업 예약 시간보다 15분 일찍 토착하였다고 말하며 토착 후 픽업대 위에 포장된 김밥이 놓여있었고 김밥집 주인은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손님은 김밥집 사장에게 예약 시간을 말하였고 이에 김밥집 사장은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손님은 일찍 토착하여 김밥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렸고 예약 시간이 되자 김밥집 사장은 포장된 김밥을 가리키면서 가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후기 글을 쓴 손님은 논란의 사과문을 올리며 그 김밥집 사과문 올라왔는데 키 싸움께 미쳤네라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일찍 갔으면 그냥 가져가라 하면 될텐데 나는 왜 때문에 기다린거지라며 그냥 모든 고객과 키 싸움을 하시는 듯 인생 참 피곤하게 사신다 싶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며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댓글의 내용은 김밥집 사장에 대해 자폐 스펙트럼이미라며 느낌이 왔다. 융통성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모든 것들이 기계적 논리에 의해서만 돌아감이라며 세가지 이유를 말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손님이 김밥을 3시에 가져간다고 했으니 김밥은 3시에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3시 전까지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폐인들은 융통성이 없는데 마음만 이상하게 착하다며 그래서 한 재료를 뺀 만큼 다른 재료를 실하게 넣기로 한다며 그걸로 마진이 떨어지는데도 다른 재료를 많이 넣지 않는다라는 판단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자신에게 있어서 의심할 수 없는 논리라며 그러니 차라리 아무 재료도 빼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 결론을 고집하는 것도 자폐스러움이라며 저 사람은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라 그저 규칙을 따를 뿐이라며 그저 자신의 규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김밥집 사장은 경증 자폐가 맞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 인스타그램 칩질 논란의 카페를 언급하며 예약시간 5분 늦게 도착하였다고 고객이 주문한 케이크 폐기해버린 곳 생각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당분간 해당 김밥집의 논란은 계속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해당 김밥집 사장은 손님에게 사과를 제대로 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손님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가져와 제대로 된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고 모욕성 글과 함께 추가로 댓글이 달릴 때마다 사진을 공개하겠다라는 김밥집 사장의 글이 문제인데요. 사장은 본인이 저질러놓고 무서워서 사과문을 쓴 것 같은데 계속 손님과 싸웠다면 김밥집 사장은 명예훼손, 협박과 모욕죄 등으로 손님이 고소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밥은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놀란 이후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한 번은 먹어볼 것 같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